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설 윤희상입니다. 먼저 태풍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는 13일 관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북서쪽으로 발달하면서 이동을 하다가 18일경에 대만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전향을 해서 일본 남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한 그런 상황이고 오늘 오후 2시경에는 일본 오사카 남쪽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이 태풍은 오늘 밤 21시경에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태풍 특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남해와 동해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에 있고요. 제의도 부근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서는 내일 낮이나 오후까지 남해 동부와 동해상에는 22일 아침, 모레 아침까지 특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실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에 동반된 구름대는 일본 열도를 따라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북동기류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하층 불안정에서 낮은 구름이 생성된 경상 남북도 지역을 중심으로는 일부 지역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해상은 태풍이 간접 영향을 받으면서 남해와 동해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기온 현황을 살펴보시면 전국이 25도 안팎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일과 모레 날씨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부에 위치한 고기압이 동해 북부해상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점차 가장자리에 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모레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은 남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높은 물결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일 낮이나 오후부터 제의도 부근 해상부터 점차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온 경향을 살펴보시면 지금 빨간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850헥토파스칼 영하 9도선인데요. 우리나라는 영하 9도선 이하의 다소 서늘한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울 기준으로 내일과 모레 최고기온은 25도 안팎, 최저기온은 15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평년 기온과 좀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점차 구름 많아져서 모레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온은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상 날씨는 태풍의 관점 영향을 받으면서 제의도 부근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에는 내일 낮이나 오후까지 동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은 모레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불고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날씨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